방송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에 본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 문제 그렇게 많이 다룰 만한 그런 주제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의로 문제 특히 추석을 앞두고 언급실 위기가 크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전에 한 세 가지 정도 주제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의로 대란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병우 tv는 다른 유튜브 방송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나중에 한 분이 오늘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일단 연구자 그리고 또 작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현상을 볼 때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경제 정치 현안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이거를 귀한 시간을 투자하시는 시청자들이 시간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그게 클릭 수가 많을 것인가 그게 기준이 아닌 겁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철두철미하게 이제 분석 진단 처방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작은 책자 혹은 소논문을 함께 읽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 방송들하고 조금 이렇게 다루는 주제나 그 다음에 접근하는 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의로 대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죠.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의로 사태는 뭐 이미 결론이 이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마무리 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후폭풍이 뒤를 따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제쳐주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생명과 관련된 필수 의로가에 대한 전공의들의 극감 전문의들을 배출의 극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로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정도의 낮은 숫가의 양질의 그런 의로 서비스를 국민들이 공급받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응급실 위기 그리고 배후 진료가의 위기는 제법 오랫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여파와 여진이 이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9월 달에 9월 첫 주에 무슨 뭐 응급실이 정상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파급 효과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의사분들 의사분들이 이제 본과를 마치게 되면 본인의 진로과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진로과목을 정하게 되는데 진로과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그런 생명과 관련된 바이탈학과 그런 의료학과 그런 바이탈학과 필수의료학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대 지망생이면 한 번 정도 다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는 유독 신리보다는 좀 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강한 사람이 있죠. 이상이나 현실주의자가 있고 다소 이상주의자가 있는데 의과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소 이제 이상주의적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돈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이제 바이탈가를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무슨 중독성이 강한 약품처럼 아주 강력한 그런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생들은 그걸 바이탈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바이탈뽕 마치 이제 과거에 1980년대 9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바이탈뽕은 굉장히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헤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박민수 차관 이런 사람이 단박에 그렇게 바이탈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끔 젊은 사람을 젊은 의대생들을 도와준 거죠. 본인들이 뭐 꼭 도와주려고 도와준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대개 지금까지 보면 40대 초중반이 돼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본인이 바이탈학과를 왜 선택했는가 이런 그런 고민에 빠지기 이전에 지금 이제 전공의들은 30대 또 의대생들은 20대 이때 이제 큰 선물을 준 거죠. 절대 필수 의료과를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게 되면 바이탈뽕으로부터 각성을 단박에 이렇게 제공했기 때문에 큰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찍 철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대생들이나 전공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의료현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그런 의사로서의 미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찍 철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젊은 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큰 발판을 이렇게 제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대부분 다 뒤늦게 알게 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의대생들은 입학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일찍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소위 학습량이라든지 학습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없이 그냥 다람쥐 최바퀴 돌듯이 그렇게 예과 본과 인턴 이런 생활을 지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길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게 됐다 이렇게 보죠. 정부가 이제 언급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언급실 상황이 그렇게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이 주도해 가지고 군의관들을 차출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언급실에 긴급 투입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했는데 그럼 이제 군대가 비는 거죠. 또 공보위들도 차출했으니까 시골에 있는 그런 보건소도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로 분야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의관 가운데서도 언급학과를 이렇게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언급의학과 언급실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것을 세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의로인들은 그냥 전시 행정처럼 보이는 거죠. 안과 전문의를 군의관을 뽑아 가지고 언급실에 투입한다 해 가지고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오늘 한 번 정도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방송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언급실 위기 이른바 언급실 뺑뺑이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한국의 전반적으로 제3차 의료기관의 진로 역량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장으로 따지게 되면 공장 가동률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100%다 의료 사태가 불그기지기 전에 올해 1월달을 기준으로 하면 100% 정도가 되면 현장에 있는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 그런 이야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있는 간호사인데 현재 대학병원의 언급실의 가동률은 한 30%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급실의 진로 역량이 30%가 되면 0.3이죠 그러면 이제 배후 진로가의 진로 역량이 만일 0.3이면 그러면 100%에서 현장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언급실의 진로 역량이 0.5 50% 그리고 배후 진로가의 진로 역량이 50% 되면 0.5 곱하기 0.5면 0.25가 되니까 25% 정도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언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대란에 지금 큰 후폭풍 가운데 하나가 제3차 진로기관들의 언급 진로 역량이 상당히 추락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제도 여러분 잠시 다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산율이 급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 세대가 100만 신생아 100만 세대고 1960년 전후니까 지금 세대가 이제 작년도가 23만 아마 올해도 한 20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겠죠 이 저출산 쓰나미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저출산 쓰나미는 부동산 시장, 정치 지형도 그 다음에 내수, 경제, 보건, 의료, 교육, 행정 모든 부분에 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신생아 수가 여러분들 23만 정도가 나오는데 매년 이제 신규 의사들이 5천명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20만 정도를 여러분들 계산하더라도 5천명이면 4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 신생아 400명당 한 사람 정도의 의사가 배출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의사를 한국 사회가 다 이제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까지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어떻든 간에 한국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출해 가지고 매년 쏟아져 나오는 5천명의 의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런 건강보험 제도가 일종의 국영 제도이기 때문에 저출산 쓰나미 문제를 한 번 정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침체 문제도 다루지만 지금 이제 한국의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미국의 성장주 대표적인 기술주의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정권회사의 아주 베테랑 그런 애널리스트가 미국 성장주의 투자 과열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좋은 글을 올렸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소수 의견이지만 항상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미국 정시 투자의 과열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문제를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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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